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솔케미칼인데요. 네, 매스커랑 비중이요? 아, 32만원에 30%입니다. 32만원에? 30%요. 30... 아, 2만원에 30%? 비싸게 샀네요, 그죠? 네. 일단 한솔케미칼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저는 아직까지 바닥 잡았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차트 좀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건데 바닥을 잡으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아직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비중을 줄이기에는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손을 대기에는 너무 좀 애매해졌습니다. 이 종목이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15만원에서 18만원 사이쯤에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쯤 돼야 바닥을 제가 지금 차트를 그려놨죠, 그죠? 네네. 지금 제가 이렇게 선으로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구간이 지금 제가 예상하는 주가의 흐름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7천원대에서 8천원, 그러니까 15만원대에서 17만원 이 사이쯤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요,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한솔테크닉스라고 하는, 한솔케미칼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나쁘진 않거든요. 실적도 상당히 좋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회사가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런 소재 부품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침체에 두드려 맞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침체에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도 상승으로 돌아서기까지도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지만 시간 한 5년은 쓰셔야 본전을 찾거나 수익을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신에 5년 동안 가만히 놔두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가지고 가시면서 저점을 잘 잡아서 추가 매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마음을 좀 비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만원이나 15만원 전후로 해서 위아래로 해서 한 저기 언저리쯤에서 바닥을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한 이맘때 재미일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시간적인 여유를 좀 많이 두시고 보셔야 되고 손졸하는 것보다는 시간 투자는 게 좀 더 나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비중을 조금 과감하게 실어가지고 시간에 대한 보상을 조금 크게 비중을 실어서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5만원대까지 밀리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